안녕하세요. 고란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제주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도 두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소감사. 자, 저번에 또 노래를 우리가 배우니까 아이고, 좋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도 노래를 또. 오늘도 또 노래하자고. 이기랑 혹은 형 재미난 노래를 바딱바딱한 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주어로 된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배워볼까요? 기존에 있는 노래를 제주어로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표준어를 제주어로 한번 바꿔서 노래를 불러보는군요. 그렇습니다. 무사히 우리 막 둘일 때는 노래 가사만 바꿔서. 막 바꿔서. 막 재미로 해놨죠. 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이번에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노래를 좀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장윤정의. 아이고, 어머나. 어머, 어머나. 우리 윤정이가 전화 왔다고. 전화를 직접 온 건 아니고 매니저를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노래 나오면. 2월 3일 더. 요거 요거. 워낙 다 좋아하는 노래니까.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면 자, 처음을 좀 바꿔볼까요? 네. 맨 처음에.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잠 마음을. 여기를 바꿔보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머나. 맵겨라. 아, 제주도는? 맵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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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짐 앞서게. 여자의 모심은. 골대우다양. 그걸 그냥 랩으로 하면 될 거라. 그 음을 달아서 해야지. 아, 이 사람 참. 지금 뭐 쇼미도면이 허나? 아니, 무사 이거. 쇼미도면이냐. 노래 똑담지 않올까. 맵겨라. 맵겨라. 영어짐 앞서게. 영어짐 하지. 맵겨라가 나도 그축하지 않았어, 김우사. 그러니까, 어머나가 맵겨라. 맵겨라군요.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는 영어짐. 영어짐 앞서게. 아, 영어짐 앞서게. 그래요. 다음 부분은요. 안 돼요. 왜 돼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혹은 이제 박자가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안 됩죽에. 무사히 겪고 와. 묻지 맙서게. 더 이상 나신 뒤. 원하시면 안 됩죽에. 아, 여기 박자를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렵다.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돼요는 안 됩죽에. 그거는 왜 이래요. 무사히 겪고 와. 무사히 겪고 와.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배워볼까요? 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헤어지면 남이 이제여 모른 척 하겠지만 노래가 좋네요. 좋네. 노래가 참 좋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체험 만난 사람인데 이제 막 거시나. 깜짝 놀란 거죠. 거시나. 오늘 체험 만난 당신이지만은 나 소랑인걸 양 갈라삼인 놈이 되영 모른 척 허겠주만은 아, 여기까지. 나 처음 말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노래할 땐 목소리가 막 절마점점 노래교실 좀 다니셨나 봐요. 곱게 배우네. 노래할 땐 막 목소리가 고와졌어.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머나를 제주어로 한번 바꿔서 배워봤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아, 이거 참.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참따 자 오늘 이렇게 어머나를 제주어를 한번 바꿔서 불러봤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우리 제주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보람보랄 서바스 아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